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화려합니다 이제 다육이가 정말 네 예뻐지고 보고 있으면 행복한 네 예쁜 이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아 다육님이신데요 오늘도 멋지게 장식을 해주셨구요 영상 뒤편으로 가면요 또 가게 착한 아이들도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할게요 동아 다육님 010-3670-4853 입니다 자 5만원 무료 배송이구요 자 1번에 요 아이가 샹그렐라 금인데 정말 예쁜 거에요 이렇게 아트방 카키 계열의 예쁜 화분과 샹그렐라 금이 이렇게 같이 얹혀져 있는데 너무 예쁜 거에요 제 눈에는 와 이렇게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가격은 98,000원 이구요 어 너무 예쁘죠 제 얼굴도 이렇게 아 잘 내 달고 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달구면 아주 예쁜 아이로 바뀔 거 같아요 요게 샹그렐라 금이에요 가격은 98,000원 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제법 긴데요 자 30이 넘구요 요쪽에 제니까 건 30입니다 자 얼굴은 상당히 많이 있구요 너무 예쁘죠 네 요거 화분과 매치가 너무 멋스럽네요 네 가격은 98,000원 입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시구요 어 2번 입니다 요아이가 퍼플 선셋이라는 네 에오니어마 인데 아 정말 예쁘죠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도 수도 아주 균형 잡히게 잘 네 형성되어 있구요 보고 있으니까 행복해집니다 요런 아이들 자 로망분에 심어져 있구요 가격은 88,000원 입니다 예쁘죠 야 수염과 네 화분과 네 네 찰떡 조합이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 23 입니다 23 내지 24 요렇게 있구요 네 가격은 88,000원 이에요 3번에 요아이가 아르제 입니다 네 8만 7,000원 이구요 얼굴 두수 상당히 많이 있구요 앞으로 크림색의 예쁜 진달래 빛감으로 어 진하게 들어가는 아이 자 해바라기 분이 아주 멋스럽게 요 아르제 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어 요아이도 예쁘죠 자 식물 사이즈가요 22 내지 23 인데요 얼굴이 핑크톤이 약간 깨소니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역시 가을은 정말 가을 이네요 예쁘죠 네 아르제 네 8만 7천 원 이구요 4번 입니다 냥이 분 롱분에 네 진사분이죠 멋들어지게 핑크요왕이 심어져 있습니다 7만 6천 원 이에요 자 여기 화분하고 네 요거 핑크요왕 얼굴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유 네 이제 똘망 똘망하게 뿌리 활착을 한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꽃같이 네 정말 하병의 꽃이 서복서복 모아서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7만 6천 원 이에요 전체적인 수영 한번 보시구요 자 식물 사이즈 하부는 네 롱분 입니다 식물 사이즈가 네 16 17 정도 되구요 자 여기는 18 입니다 자 얼굴이 너무 예쁘죠 항공샷 이에요 네 가격은 7만 6천 원 입니다 5번 입니다 어 시트리나가 6만 7천 원 입니다 자 아트방분에 아주 멋스럽게 식재되어 있어서요 오 보고 있으니까 네 아주 멋들어집니다 자 화분과 식물이 요렇게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가격은 6만 7천 원이고 얼굴 한번 보세요 통통하니 너무 예쁩니다 자 깨순이 되어 있으며 물이 살짝 들면서 네 깨순이 입장이 너무 멋지죠 자 이거 아트방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구요 요쪽도 오른쪽 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6만 7천 원 입니다 저것도 한번 보시구요 어 식물 사이즈가 네 22 입니다 22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6만 7천 원 입니다 네 6번에 핑크 마녀 철화가 와 요아이 색감 한번 보세요 요게 철화가 몸값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네 아트방분을 만나서 아주 적절하고 착한 가격으로 7만 2천 원 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멀리서 한번 보실게요 아우 정말 내꺼 하고 싶죠 너무 예쁘네요 자 통판으로 요렇게 이루어져 있구요 색감은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야 황홀합니다 자 요거는 내 관상의 가치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21 입니다 21 내지 22 인데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아주 통판으로 7만 2천 원 입니다 자 7번에 웨딩 드레스에요 색감 라인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7만 6천 원 입니다 네 하분도 아주 화려하고 웨딩드레스 프릴도 아주 화려하고 예쁩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21 내지 22 입니다 요렇게 네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예쁘네요 자 하분도 아주 화려하구요 네 화려함 끝에 또 화려한 아부니 하부니 요렇게 아 식재 되어 있습니다 예쁩니다 7만 6천 원 이구요 네 8번에 요 아이가 블루 엘프 입니다 아 요 아이가 잠깐만 식물 사이즈 채 들었나요 22 입니다 22 블루 엘프 가 건이 분의 3만 4천 원 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요렇게 예쁜 얼굴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자나 빨갛게 물들 거에요 3만 4천 원 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9 네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아 네 아가도 많이 달려 있네요 아가가 뒤쪽에 있어서 저는 또 이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블루 엘프 네 3만 4천 원 이에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9번에 파피스 로즈 철화 입니다 6만 3천 원 이에요 자 요렇게 화분에 멋스럽게 식재되어 있으니까 요 아이가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앞에 여기 네 아이스박스가 있어서 자 노란색 예쁜 꽃에 오 요거 무슨 네 기약적으로 너무 예쁜데요 자 6만 3천 원 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18 입니다 입장이 도톰 아니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네 6만 3천 원 이에요 요 아이는 10번 입니다 올리비아가 6만 3천 원 인데요 자 요거는 뿌리 활착을 아주 잘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약간 연한 보라보란 색감 분홍분홍한 색감이 네 요렇게 떨어지면 아주 매력적인데요 자 얼굴이 살짝 깨순이라서 아주 네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고 중앙에 요 아가 나오는 거 보세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와 다육이가 정말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네 시간이네요 자 화분도 아주 멋스러운 화분에 요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영화 한번 보시구요 네 식물 사이즈가 요게 20 입니다 자 요거는 18 짧은 쪽은 제일 정도 한 17 18년도 되구요 자 요건 올리비아 6만 3천 원 입니다 11번에 네 요아이가 캣트샬이라는 아이인데 7만 6천 원 입니다 자 사두군생인 턴실이라는 얼굴이 나오고 있구요 붉은 색감이 아우 아주 멋있게 이제 드리우고 있습니다 7만 6천 원 이에요 자 요거 화분도 한번 보시구요 자 요거는 네 19 내지 20 입니다 사두군생인 캣트샬 7만 6천 원 입니다 12번에 로제 입니다 목단부네 제가 요아이 지금 너무 예쁘다고 오자마자 얘기한 아이인데 빨간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너무 상큼하고 예뻐요 정말 예쁘죠 자 요아이가 목단부 네 가격은 11만 5천 원 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구요 자 와 요렇게 예쁜 네 로제 정말 네 탐나고 와 정말 품고 싶은 아이네요 자 30 입니다 얼굴 누수는 제가 요렇게 항공사수로 네 정지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요아이가 네 목단부 네 11만 5천 원 인데 아주 예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 드리구요 아유 너무 예쁘죠 아유 예뻐라 13번 입니다 네 온슬로우가 목단부네 아유 같은 화분이네요 이제 보니까 심어져 있고 6만 5천 원 입니다 어 얼굴 한번 보시고 아주 예쁜 하사한 색감이 나오는 온슬로우 인데요 자 뿌리 할착을 아주 잘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7.5 입니다 가격은 6만 5천 원이고 자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얼굴 두수 네 확인하시려면 정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쁜 네 아이들이 많이 달고 있네요 자 온슬로우 네 6만 5천 원 입니다 14번 이에요 요아이가 라피네 라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생얼이 3개가 붙어 있는데요 요기 생장점에 아주 잘 네 땡글땡글하게 달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삼두군생인 아이 라피네 색감도 너무 예뻐요 자 실물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아이가 4만 9천 원 인데요 자 화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위에서 항공샷 보여 드립니다 어 식물 사이즈가 15 입니다 라피네 군색 4만 9천 원 입니다 15번 입니다 요아이가 파이어 앤시스란 아이 자 요거 맨질맨질한 요런 느낌이 아주 매력적이구요 자 색감은 아주 나중에 진하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주 튼실한 얼굴이 아주 멋있는데요 자 요게 아트방 분에 아주 화려하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6만 9천 원 인데 사이즈 요거는 네 20이 넘네요 20 내지 뭐 19 21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적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에요 자 요거는 파이어 앤시스 와 얼굴도수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건 또 정지하시면 네 요거 얼굴도수 확인하실 수 있죠 자 6만 9천 원 입니다 16번 입니다 요아이가 네 루비릴라라는 아이 통통한 얼굴에 피멍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언제까지 네 요렇게 예뻐질거니 하고 보고싶네요 자 너무 멋스럽게 피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부는 아주 멋스러운 예쁜 애 뿐이고 네 33,000원 입니다 이름이 루비릴라 인가요 루비릴라 요거 17 입니다 얼굴도수 네 요건 헤아려지네요 5두 입니다 어 가격은 33,000원 이에요 17번 입니다 요아이가 핑크로즈라는 아이인데 34,000원 이에요 자 얼굴도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홍분홍합니다 요거는 요렇게 그린분이구요 자 얼굴도수 둘 네 7두 입니다 7두 네 19 내지 20 입니다 예쁜 색감이 나오는 아이 자 요아이는 18번 입니다 홍매아가 정말 네 아주 상큼한 색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가격은 6만 2,000원 입니다 도톰한 요런 입장에 아 홍매아 잘 안만나시던데 네 오늘은 발견했습니다 상큼한 라임 색감과 네 빨간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아이 6만 2,000원 이에요 자 하분에 아주 멋스럽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요쪽에서도 한번 보실게요 요거 식물 사이즈가 네 22 입니다 22 자 위에서 한번 보시구요 네 가격은 6만 2,000원 입니다 19번 입니다 요아이가 줄리아나라는 아이인데요 아유 네 아주 소복소복하니 뿌리활착을 잘한 얼굴이 나오는데요 4만 9,000원 입니다 자 하분도 요렇게 아주 멋스러운 하분에 심어져 있구요 예쁘죠 요아이가 또 앞으로는 빨갛게 물들어 가는데요 자 뿌리활착을 아주 잘한 건강한 생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네 너무 예쁘죠 21 내지 뭐 19도 될 것 같구요 요렇게 예쁜 꽃송이가 하병에 소복하게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좋아요 4만 9,000원 입니다 자 요게 하분이 은근히 멋스럽네요 20번 입니다 카랑쿠에가 색감 라인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있구요 요아이가 환경이 좋으니까 요렇게 생장점 부근이 아주 건강하게 뿌리활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하분은 요렇게 네 집 풍경분이에요 53,000원 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위에서 식물 사이즈가 24 이구요 네 폭은 네 21 인데요 자 아주 맨질맨질 하면서 입장이 도톰해지고 있습니다 힘이 네 들어가 있어서 완전 돌땡이네요 요아이가 53,000원 입니다 21번에 니콜 이란 아이가 5도 되어 있습니다 5만원 인데 자 색감이 위에서 보면 너무 예쁘죠 아우 수영도 너무 예쁘구요 하분도 요렇게 다리가 있는 아 락 뿐 입니다 자 요거 식물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9 입니다 아주 반듯하고 균형 잡힌 얼굴이 약간 요아이가 먼저 쑥 나와있네요 자 요아이는 5만원 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고 네 21번 입니다 21번 요 22번 입니다 요아이가 덴트라잼 금인데요 자 생얼과 요거 금기가 같이 있는 아이입니다 생얼은 빨갛게 물들어 가구요 요 금기가 있는 아이는 약간 어두운 보라 계열로 물들어 가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구요 자 하분도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 구두입니다 5만4천원 입니다 5만4천원 자 식물 사이즈가 16이네요 15 내지 16 자 아주 예쁜 수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이 5만4천원 입니다 23번에 아트델리 라는 아이가 색감이 네 빨간빨강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라인을 그리고 있고 요거 하분 한번 보실게요 하분과 요렇게 오두군생인 아트델리 가 5만3천원 입니다 많이 예뻐지네요 정말 색감 네 19입니다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니 다육이 사랑에 빠지죠 네 요렇게 5만3천원 입니다 너무 예쁘고 색감도 예쁘면서 금강미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 예쁜 분에 네 만나서 5만3천원 입니다 요렇게 네 행복감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구요 자 24번에 매직젠 골드 네 중앙에는요 노란색으로 물들어가고 끝 라인은 빨갛게 물들어가면 정말 예쁜 아이죠 참 묘한 매력이 있는 아이 2만1천원 입니다 네 백분 예언분에 심어져 있고 롱분이에요 사각롱분 자 13 내지 14 이구요 얼굴 두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가격은 2만1천원 입니다 25번에 라울 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18,000원 입니다 이야 정말 요런 아이들 네 라울이 요렇게 예뻐집니다 요거 네 가격도 너무 좋죠 18,000원 이고 화분도 한번 보시고 와 이거는 진짜 색감 때문에 화면이 안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17 이구요 보편적인 사이즈가 12 내지 13 인데요 자 라울 입니다 요렇게 예쁜 네 아이 정말 네 18,000원 입니다 아 정말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26번 입니다 수연이에요 자 옆에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가 있네요 자 수연이 아주 예쁜 색감을 드러내고 있고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29,000원 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13 내지 14 입니다 아 말이 필요 없죠 29,000원 이구요 27번에 데룰루란 아이가 서인경분에 심어져 있는데 35,000원 이에요 자 얼굴은 사도로 보이는데 요 아이가 네 물드는 시기가 되면 생장점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정말 네 항울하죠 자 식물 사이즈가 15.5 됩니다 백분이 아주 매력적이구요 가격은 네 35,000원 이고 서인경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요 아이가 28번 입니다 바닐라피스가 15도에요 가격은 41,000원 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자 요것도 한번 보시고 화분이 상당히 멋스럽구요 자 식물 사이즈가 18입니다 18 요거 한번 보시고 41,000원 입니다 요렇게 네 아이고 바닐라피스가 앞으로 또 예쁜 색감이 기대되네요 땡글함이 나오고 있구요 29번에 요 아이가 헤라 구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목도리를 둘렸나봐요 자 요거 보라보란 색감 나오고 있는데 36,000원 입니다 요거 얼굴 한번 보시고 자 위에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 왕얼크니 14구요 네 요거는 12 입니다 자 밑에 아가 보시고 구두라고 되어 있네요 36,000원 자 한바퀴 둘러는거 한번 볼까요 아 뒤에 쪼꼬미 아가들이 어쩜 요렇게 신기하게 달려 있을까요 자 하분은 요렇게 그냥 평범한 하분인데요 요런 하분이 또 질리지 않습니다 36,000원 이구요 네 30번에 요 아이가 온슬로우 네 구두되어 있는데 이제 색감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유 예뻐요 자 41,000원 입니다 요거 하분도 한번 보시고 얼굴두수도 네 정지 하셔서 네 얼굴두수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요거 14입니다 14 아 구두 여기 얼굴 참 두수 여기 나와있죠 실수했네요 자 구두 그리고 가격은 4만 1,000원 입니다 자 31번에 나나 후쿠미니 네 서인경분에 심어져 있고 2만 5,000원 입니다 예쁘죠 색감이 아유 정말 붉은색이 아주 예쁩니다 자 12.5 이구요 네 아가도 많이 달려있고 2만 5,000원 입니다 32번에 수련 철하가 상당히 매력적이던데요 자 4만 1,000원 입니다 와 이 아이가 앞전에 영상 찍을 때 오 정말 예뻐서 저도 탐나던 아인데 요건 또 다른 아인 것 같아요 자 4만 1,000원 입니다 자 철하 느낌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음 식물사이즈가 13.5 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4만 1,000원 입니다 33번에 화이트 스노우금 2만 8,000원 입니다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구요 너무 예쁘죠 자 식물사이즈가 15 입니다 15 요렇게 한번 보시고 네 화이트 스노우금 가격은 2만 8,000원 이에요 34번에 레드 환타지아 삼두인아인데 3만 8,000원 입니다 자 여기 옆에 예쁘게 꽃대를 물고 있는데 꽃대도 색감이 요렇게 예쁩니다 자 하부는 네 연 보랏빛 요렇게 하리 한 분에 네 3만 8,000원 입니다 삼두인아이가 밑에 여기 자국 하나 들어가 있네요 빼꼼히 제가 요 사이로 보입니다 자 식물 13이에요 가격은 3만 8,000원 이구요 35번에 다크초콜렛 7두 입니다 아 이제 정말 다크초콜렛 같아요 색감이 네 정말 까망이로 무드러 가고 있는데 보고 있으니 정말 요 아이가 식물인가 할 정도로 신기합니다 2만 2,000원 이에요 자 하부는 한번 보시구요 네 7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12 내지 13이에요 너무 예쁘죠 36번에 요 아이가 스미티라는 아이입니다 10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자 다나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린그린 민트색감이구요 3만 8,000원 입니다 예쁘죠 아주 얼굴이 예쁘네요 자 13.5 입니다 네 요거는 스미티 가격은 3만 8,000원 이에요 37번에 슈퍼미니마 네 3만 2,000원 입니다 자 그림인 분에 심어져 있구요 요건 앞뒤가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실까요 예쁜 얼굴이 네 아주 앙팡지게 자 요거 12입니다 12 슈퍼미니마 3만 2,000원 이에요 38번에 오팔리나 철하가 4만 8,000원 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양 사이드에 생얼도 한번 보시구요 색감도 예쁘게 들어가죠 자 요거는 네 15.5 이구요 자 요거 통통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네 4만 8,000원 이에요 자 39번에 와인피치 6두 입니다 아주 멕적인 얼굴을 하고 있구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홍조분 입니다 3만 1,000원 이구요 요거는 네 얼굴 사이즈 10 입니다 40번에 요 아이가 연지곤지 입니다 2만 2,000원 이구요 자 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 요렇게 네 한번 보시고 그린분 이네요 저거 예언분 인가요 예언 그린분 이네 자 요거는 네 8.5 입니다 자 연지곤지가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요 네 가격은 2만 2,000원 입니다 41번에 아리엘 철하가 4만 4,000원 입니다 통통함이 나오고 있구요 자 헛골분에 아주 멋스럽게 식재되어 있고 금강미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는 8.5 이구요 가격은 4만 4,000원 이에요 42번에 렉스스라는 아이가 2만 4,000원 입니다 얼굴이 정말 많이 예뻐졌네요 와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고 와 요거는 네 18 입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가격도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2만 4,000원 입니다 너무 예쁘죠 수영도 예쁘네요 43번에 팅크벨 히야분에 심어져 있구요 3만 1,000원 입니다 약간의 보라보라한 색감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더 예뻐지겠죠 자 13 내지 14 이구요 네 히야분 네 3만 1,000원 네 팅크벨 입니다 44번에 흑사금 이에요 가격은 4만 4,000원 입니다 자 아주 네 핑크 핑크한 색감이 나오면서 약간 네 블랙 계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예뻐지는 아이 가격은 4만 4,000원 이구요 자 위에는 얼굴이 풍성하게 되어 있고 자 식물 사이즈가 16 이구요 짧은 쪽은 14 입니다 요렇게 네 4만 4,000원 이고 45번에 레인드랍 입니다 소물네분에 심어져 있구요 네 가격은 3만 9,000원 입니다 네 드랍이 똘망똘망 하네요 자 요거는 13.5 입니다 요렇게 삼두군생인 아이 레인드랍 가격은 3만 9,000원 이구요 46번에 네 파스텔 철하 가 가격은 3만원 입니다 네 아주 잘 닮어진 얼굴이 나오고 있구요 자 요거 꽃그림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요거는 네 아주 얼굴이 넓댓댓 아주 멋스럽습니다 식구에요 얼굴 수영 한번 보시고 47번에 마른힐 6도 입니다 보라보라 색감이 아주 뭐 건강미가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화분에 몸값이 조금 있대요 약간 이렇게 보시면 작품성이 있는 그런 화분 같기도 하구요 자 4만 5,000원 입니다 요거는 13.5 입니다 마른힐 네 요거 6도 라고 되어있네요 48번에 누다가 5만 4,000원 입니다 아주 화려한 비행접시 모양 화분에 누다가 네 요렇게 예쁘게 앉아있네요 5만 4,000원 입니다 식물 사이즈 17 이에요 이제 젤리젤리 해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49번에 미니트롬 이란 아이 8도 입니다 요거는 29,000원 이에요 자 위에서도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너무 예쁘네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12 내지 13 입니다 자 통통함이 나오고 있는 미니트롬 29,000원 이구요 50번에 미라클 백금 구두 입니다 가격은 33,000원 이구요 네 식물 사이즈가 15 입니다 15 가격은 요렇게 33 입니다 구두 요렇게 보시구요 51번에 샬루라는 아이가 26,000원 입니다 장미꽃 그린분에 심어져 있고 샬루가 어쩜 요렇게 통통할까요 깜놀했습니다 삼두군생인 아이 12 입니다 너무 예쁘죠 26,000원에 예쁜 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52번에 샤넬 23,000원 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서 네 아주 통통한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아 앞에도 예쁘시면 네 샤넬 23,000원 입니다 저건 11 입니다 11 너무 예쁘구요 54번에 드라큘라 철하가 32,000원 입니다 서인경 분에 심어져 있고 자 위에 얼굴 한번 보시구요 드라큘라 자 요거는 네 12.5 입니다 네 32,000원 이구요 53번에 토스카넬리 21,000원 이에요 화분도 한번 보시고 자 위에 얼굴 손톱이 아주 매력적이구요 빨간 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5 에요 매력적이죠 55번에 슈가베이비 26,000원 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구요 자 위에 아주 토톰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들어가면 매력적이죠 9cm 에요 56번에 라탐 건이분에 심어져 있구요 가격은 2만원 이에요 색감이 아주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자 식물사이즈 9.5 에요 너무 예쁘죠 자 건이분 나탐 56번에 2만원 입니다 57번에 실루엣 2두가 네 16,000원 이고 자 요거는 우안분에 심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고 요거는 네 색감이 아주 예쁘죠 자 식물사이즈가 11 입니다 도톰한 입장을 하는 실루엣 16,000원 이에요 58번에 서브림이라는 아이가 3만원 입니다 자 요거 화분 한번 보시구요 자 얼굴은 2두 인데요 색감이 아주 예쁘게 살짝 각이 진 듯한 느낌이 묘한 매력 있는 아이 13 내지 13.5 입니다 자 생장점은 요렇게 각이 탁탁 져 있는 것 같아요 3만원이구요 자 59번에 파랑새 19,000원 입니다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구요 아우 너무 예쁘죠 자 식물사이즈가 11 입니다 네 파랑새 키워볼 만한 아이죠 너무 예쁜 아이 19,000원 이구요 60번에 핑크플로라 15,000원 입니다 네 요거 3두인 아이고 자 가격 너무 좋아요 예쁜 분에 시제되어 있는데 요아이 15,000원 입니다 자 요런거는 하엽이 지면 떼버리시면 돼요 자 요거 11.5 입니다 네 핑크플로라 예쁜 색감이 기대되는 아이 15,000원이면 가격 너무 좋죠 자 요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마음에 드시는 고런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봐도 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